과천시가 문원동에 있는 과천대로 상행도로에 스마트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. 레이더 검지기로 차량의 궤적을 추적해 신호위반과 과속여부를 감지하는 스마트 무인단속 카메라는 두 개 이상의 차로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스마트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과천대로 상행도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. 과천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차로 감시가 가능한 스마트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